일단 대한항공이 1위팀이고 저희가 도전한다는 입장에서 들어가서 경기를 했는데 1, 2세트 때는 초반에 잘 안 풀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3세트 때는 마음을 좀 비우고 하니까 몸이 더 가벼워지면서 좋은 경기력이 나왔던 것 같아요. 2세트 끝나고 모여서 이길 생각은 하지 말고 한 세트씩 3세트 잡고 4세트 잡고 하나하나씩 잡자고 했는데 잘 먹여들어서 이긴 것 같아요. 감독님이 항상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팀은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됐고 그래서 지금도 배워가는 단계고 그게 시즌이 지나다 보면 저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3, 2, 3, 2, 3, 2, 3, 2, 5, 6, 7, 8, 8, 9, 9, 10, 10, 11, 12, 12, 13, 13, 13, 13, 14, 14, 14, 14, 14, 14, 15, 16, 17, 18, 1, 2, 3, 2, 1 1, 2, 3, 2, 1